그럼 이쯤에서 미국 대선 여론 판세는 어떨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는 누가 우위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오차범위 내에서 그야말로 초접전 양상입니다. 하나 보여드리면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에서는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근소하게 앞선 여론조사가 처음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또 경합주 여론조사를 보면 제3의 후보였던 케네디 주니어가 사퇴를 한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인데요. 해리스와 트럼프가 경합주 7곳 중에서 3승 1무 3패로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쪽집게들도 그야말로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는데요. 이현조 위원님, 어쨌든 해리스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다, 초반에 상승세가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거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글쎄요. 정말 미국 이번 선거가 정말 피를 말릴 것 같습니다. 미국 선거는 다 아시겠지만 50개 주에서 사실 블루와 레드가 이미 정해진 주가 있죠, 기본 주에다가. 문제는 경합주 7곳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항상 결과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때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승리를 했고요. 그런데 이번 해리스 같은 경우도 보면 처음에 바이든 대통령 사퇴 전에는 상당히 민주당이 불리했습니다마는. 사퇴 이후에 지금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은 케네디 후보를 지금 또 같이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런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냥 9월 달 되면 첫 번째 TV 토론이 아마 열릴 것 같아요. 결국은 이 TV 토론에서 어떻게 갈라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아마 이제 앞으로 두 후보의 어떤 정말 진검 승부가 9월 달에는 이제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 공화당 전당대회에 등장했던 해리스 부통령의 조카들이 한국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큰 엄마를 응원했던 이 남매가 해리스의 한국계, 미국인 동서저 주디 리 박사의 자녀들이라는 게 확인이 된 건데요. 영상 보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Kamala Harris is our auntie. She'll be a president who cares for all of us. You know, no one is busier than my auntie. But she always makes time for family. From moments as simple as cooking and sharing a meal, to exchanging stories and jokes. Auntie, we love you. We're so proud of you. Let's win this thing. Let's win this thing. And this list also includes a member of my family. My sister-in-law, Dr. Judy Lee, who is also with us today.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요. 지난해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에 해리스 부통령이 직접 자신의 한국계 미국인 동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홍 전 의원님. 이런 한국계의 인연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아시아계의 표심을 공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그럼요.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지금 미국 유권자 인종 비율을 보면 지금 아시아계가 한 6% 정도 되거든요. 물론 해리스 부통령 본인도 지금 인도계이기 때문에 아시아계와 물론 관계가 돼 있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또 한국 교포 2세, 3세들이 관계가 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아시아계 전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제가 2022년도에 캐피털을 가서 당시에 네 분의 우리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들 다 만나봤는데 이번에 앤디 김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연방 상원 의원으로도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미국 전계로 지금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에 해리스 부통령에도 아시아계에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어떤 출신들의 많은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양측 후보의 유세전 점점 더 뜨거워지겠죠. 그런데요.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장에서는요. 언론인 구역을 강제 침범한 남성이 붙잡혔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김수희 변호가 어떤 내용인가요?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의 존스타운이라는 지역에서 트럼프 후보의 선거 유세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 연설 도중에 한 남성이 언론인들이 있는 구역으로 침입을 했다가 검거가 됐습니다. 경찰에서 테이저건까지 쏴가면서 진압을 했고요. 그때 이제 같이 모여 있었던 지지자들은 환호를 했고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내 연설 집회만큼 재미있는 곳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또 농담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사실 어떤 목적으로 이 언론 구역에 들어갔는지 또 이 남성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쪽인지 이런 것들 아직은 범행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드러나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 남성이 언론 구역으로 들어갈 때 트럼프 후보가 마침 언론에 대한 공격 연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는 혹시 이 남성도 이제 언론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 이거 물론 이제 예단은 아직 금물이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요. 대략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소식 살펴봤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와 보겠습니다.